안녕하세요. 비틀파만입니다. 여기는 제 동생이고요.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. 오늘은 비틀을 심고 비틀 심은 입을 보여줄 겁니다. 그럼 한번 보실래요? 이거는 작년 가을에 아빠가 심은 순간인데 잘 이만큼은 컸어요. 잘 자랐죠? 무척 잘 자랐네요. 비트 좋아해요? 아니요. 비트 안 좋아해요? 네. 비트 먹어봤어요? 차 먹어봤는데요. 맛이 어때요? 좋아요. 아 좋았어요? 네. 비트 잘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. 아 그럼 오늘은 비트를 한번 심어 볼 거예요? 네. 아 동생하고 같이 나왔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보면서 해야죠. 안녕하세요. 손 흔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리틀파머 동생이에요? 네. 네. 이름이 뭐예요? 재훈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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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비트가 너무 싱싱하네요. 이거 비트 잎도 먹으면 상추 쌈 싸먹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비트 한번 심어 볼 거예요? 네. 아 누가 심을 거예요? 동생하고 터요. 아 동생하고 리틀파머가 심을 거예요? 네. 네. 자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? 화이팅! 이 화분에 제가 비트를 심어 볼 건데요. 일단 구멍을 먼저 뚫어봐야겠죠? 주먹 줘보세요. 동생이 이제 뚫을 거예요. 구멍을 다 뚫었는데요. 이제 비트를 심어 볼 겁니다.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흙을 덮어주면 끝입니다. 비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이제부터 잘하는 것을 관찰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